회색의 세계 나는 모노다 난 그냥 혼자가 편해 모노는 원래 혼자잖아 근데 너 되게 예쁘다 모노랑 얽히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모노가 프로벌을 만나면 집착하게 된다 나라고 안 그럴까? 바다색이야 슥이 점점 사라져 얼굴 보여줄까? 필요 없어 주현우! 너 화내는 것도 예쁘네! 연우는 매우 각별하니까 알려줄게 너랑 같은 공간였으면 불안해 나 좋아하는 마음 생겨서 너는 왜 도망가지 않니? 모노를 만났으면 도망가야 한다고 바보야 연우 넌 너 어떤 색을 가장 좋아해? 고유한 어느 색에서 캐러멜색으로 변하던 고윤의 눈동자가 지나치게 아름다웠던 탓이었다 내가 너의 색이 되어줄게 고유한 Captain 감사합니다.